네가 이런다고 네 형자는 네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작은 흥결정도 있다고 해서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넘어뜨려 니까놈이 뭔데 너한테 털끗할라 안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9시가 형의 죄를 덮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은 그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네 형은 그동안 너무 많은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